충청도 한 고울에 젊어서부터 전국을 떠도는 보부상 최영감이 살았다. 그는 젊어서 찢어지게 가난하여 다 쓰러져가는 초가상간에 바글바글 대여섯의 자식들을 넣어두고 허리가 휘도록 장사를 다녔다. 어찌나 걸었는지 발바닥은 굳은 살로 못을 쳐도 들어갈 것 같지 않고 무릎도가니는 이미 닳고 달아 걸을 때마다 삐그덕거리니 예전같지 않다. 하지만 자식에게만큼은 절대 이 가난을 배물림시키지 않겠다며 이를 악물고 장사를 다닌다. 그는 얼마나 구두새인지 장사를 마치고 주막에 들어가면 보통 노름과 술 그리고 주막들병이와 살선곳을 밀어넣는 게 보통인데 최영감은 그들을 보며 혀를 차고는 국밥한 그릇 말아먹고는 객방 구석에 쪼그리고 누워 잠만 잔다. 그렇게 지독하게 돈을 모아 한때기 한때기 전답을 사모으기 시작했고 최영감 마누라도 보통이 아니다. 남의 집 허드렛일을 도우며 쉬어버리려는 밥 한덩이도 얻어와서는 찬물로 깨끗이 빨아 죽을 쏘어먹으니 참으로 부창부수였다. 그렇게 모으고 모아 벌써 농과 밭이 천석근 소리는 듣지 못해도 동매에서 방귀께나 띠 만큼 부유해진 최영감. 황감이 넘도록 죽도록 일만 해서 결국 무릎은 망가져 이제 걸을 수도 없다. 딸들 다섯도 모두 시집 보내고 막내 춘식이도 장가 보내서 제 땅을 일구는 농사꾼이 되었다. 집에서 옴짝 달싹도 할 수 없는 최영감의 낙은 손주들 얼굴 보고 재롱 보는 게 전부이다. 한평생 죽을 똥 살똥 모르고 일했던 대가로는 참으로 빈약하기 이를 때 없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그것이 최영감의 팔자인걸. 그런데 막내 아들 넘춘 시기는 어려서 가난을 뼈저리게 겪고받기에 아버지 이상가는 구두새였다. 장가 갈 때 아버지가 준 논 선호 맞이기를 모슴 하나도 새벽부터 밤까지 악착같이 농사를 지었다. 부전자전이라더니 어찌나 자린 고비인지 쥐꼬리만한 모슴 세경도 깎아 대니 한해를 같이 넘기는 모슴이 없다.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땅을 헐껍스로 사들이기 시작하여 벌써 논이 스무마직이나 된다. 그렇게 곡간에 쌀섬이 꽉꽉 들이차도 절대 흰쌀밥을 먹는 일이 없다. 늘 시커먼 오리밥에 짬무 하나가 유일한 반찬이다. 그러던 중 평생 죽어라 일만 하다 골골하던 아버지 최영감이 숨을 거두었다. 아버지 앞에서 꺽꺽 우러대는 춘식이는 벌써 장례치를 봄부터 걱정이다. 어찌나 인색하게 살아왔는지 초상집에 문상객도 하나 없이 썰렁하기만 하다. 어찌어찌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 아버지 재산을 살펴보니 생각보다 매우 많은 게 아닌가. 그때부터 누이들과의 재산 쟁탈전이 시작되었다. 춘식이는 누이들에게 출가 외인이라 하여 단 한 푼도 나누지 않고 혼자 독차지하려 하니 어찌 싸움이 나지 않겠는가. 너 이놈 춘식아 아버지 재산을 어찌 너 혼자 꿀꺽하려고 하느냐. 하지만 춘식이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결국 매형들까지 와서 멱살잡이를 하는데. 야 이놈아 딸은 자식 아니더냐. 어서 재산을 나누지 못하겠느냐. 날 죽여라. 요지 부동인 춘식이. 꼭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여섯 명의 자식들이 그렇게 고성을 지르며 싸워대니 고울 사람들이 욕을 안 하는 이가 없다. 아이고 저놈의 집안 내 그럴 줄 알았다. 최 영감 그렇게 지독하게 살더니만 자식 놈들한테 좋은 거 남겨주고 갔구먼. 결국 동원회까지 가서 시비를 가렸지만 어쩌겠는가. 딸들은 이미 출가 외인인걸. 그 많은 재산을 복차지하게 된 춘식이는 누이들과는 의절하여 원수처럼 살게 되었다. 그런데 춘식이. 이것이 돈복은 있는지 두꺼비가 파리를 잡아먹듯 동네 땅들을 사내기 시작하니 고을의 노른자 땅은 다 춘식이의 땅이 되고 사자마자 땅값이 두곱절 세곱절하니 그가 가진 재산은 천석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단 춘식이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천지가 개벽이 나도 나가는 일이 없고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 한다. 아침마다 콧간을 열어보면 밤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큰 고민이 있다. 재산을 남겨줄 자식이 들어서질 않는 것이다. 백방으로 약을 쓰고 굿을 해도 쉽게 태기가 들어서질 않으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결국 불쌍한 마누라를 소방내고 새 장가를 가게 되었다. 그리고 다행히 다음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출산했다. 춘식이는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며 기뻐했다. 아이고 마누라 자네가 복덩어리일세 복덩어리. 그렇게 얻은 아들은 이름을 장수라 짓고 금이야 옥이야 온 집안 사람들이 떠받들며 키웠다. 그렇게 인색하던 춘식이도 늦게 얻은 아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시작했다. 서당에 보낼 때에도 금방을 입힌 전복과 화려한 복건을 씌워보내고 머슴 하나가 늘 호위하듯 장수를 졸졸 따라다니니 어느 부자집 양반 자제와 다름이 없다. 그렇게 자란 장수는 죽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같지 않고 그 숨숨이가 해프고 모든 안아무인이었다. 자기가 말하는 건 세상 없어도 해야 했고 성격 또한 난폭하다. 장수가 열일곱 살이 되던 어느 날 서른 살 과부 친모가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뱃속의 아기 예비는 장수였던 것이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때려죽일 수도 없으니 애비 춘식이는 사람을 시켜 밤에 몰래 귀신 옷을 입게 하여 친모를 깜짝 놀라게도 했고 산에 데리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기도 했지만 아기가 떨어지질 않으니 어쩔 수 없이 돈 3만 양이든 돈 보따리를 안겨주고 쫓아내버렸다. 그 뒤로도 장수는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동네 젊은 과부들을 꼬셔 임신을 시켜버리니 장수야 너 왜 그러냐 제발 이 예비를 봐서라도 집안에서 책이라도 읽으렴 이 예비 죽는 꼴 보려고 하느냐 아버지 내가 뭘 어쨌다고 나 자꾸 그러면 집 나가버린다 아이고 이놈아 또 그 소리냐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네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 밖에 나가서 딴짓 좀 하지 말거라 하지만 우이덕경이다 춘식이는 장가라도 보내면 정신 차릴까 싶어 건넌 마을에 사는 기조지게 가난한 김첨지에게 논면마지기를 지창금으로 주고 그 집 딸과 혼례를 시켰다 다행히 장가를 간 한두 해는 조용하게 마누라와 지내는가 싶어 안심했는데 개버릇 남줄까 신부에게 실증이 난 장수는 동네 저작거리 건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더니 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건달들과 너비안이 집에서 청주나 마시더니 결국 기방을 출입하게 되었다 임신한 아내를 팽개쳐두고 매일 기방에 가서는 행수기생에게 빠져 돈을 물쓰듯 퐁퐁 쏟아내기 시작했다 장수는 어린 기생보다는 산전수전 다 겪은 행수기생을 좋아했다 밤늦게까지 질폰하게 술을 마시고는 별실로 들어가 행수기생과 난잡한 정염을 쏟아냈다 한동안 거칠게 육합을 버리고 나니 행수기생이 갑자기 슬픈 표정을 지으며 옆으로 돌아 눕는다 아니 왜 그래 흡족하지 않아서 그래 아니요 흡족합니다요 그런데 왜 그래 갑자기 다친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어머니가 다쳐? 지난달엔 아버지가 논두렁에 빠져 다쳤다고 내가 돈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게요 그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제 또 어머니가 나무를 캐러 간다고 산에 오르다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다지 뭐예요 속상해서 그런데 치료할 돈이 있어야지요 그러며 흐느끼기 시작한다 장수가 기생을 끌어안으며 그래 알았다 내가 내일 1만냥 보내줄 테니 약값에 보태쓰거라 그러자 행수기생이 거짓 눈물을 훔치며 장수 가슴에 폭 암기더니 서방님 너무 고마워요 한두 번도 아니고 아니다 너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니라 그러자 행수기생이 장수를 밀어 엎어뜨리더니 다시 불을 지피기 시작한다 뜨거운 두 사람의 정염은 밤이 새는지 모르고 계속 떼었다 장수가 그렇게 자신보다 열다섯 살이나 더 먹은 행수에 빠져 있는 동안 춘식이는 아들 때문에 화병이 나서 시름시름하더니 오십도 안 되어 이승을 떠나고 말았다 그 많은 돈을 두고 어찌 눈을 감았겠냐만은 그렇게 개처럼 번 재산을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속절없이 떠나니 아들 장수는 아버지 무덤 앞에서 서럽게 울어대는 척했지만 통시 안에서 혼자 시익 웃는다 갑자기 모든 곡간 열쇠가 장수의 손에 들어오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그야말로 곡간은 써더써더 줄지 않는 화수분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행수기생과 자는 것도 시들해지고 어떤 양귀비를 데려다 놓고 정염을 불태워도 가뭄이 예전 같지가 않다 아침 일찍 눈을 떠 행수기생 얼굴을 보니 주름이 자글자글하니 온갖 정이 다 떨어진다 에이 이놈의 쌍파나고는 그러더니 곧 이불을 걷어차고 기방을 나선다 그러던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노룸이다 평소 그의 길을 따라다니던 파라코 하나가 장수를 노룸방에 데리고 간 것이다 장수에게는 더 다른 세상이었다 돈을 걸고 한패 한패 쬐일 때마다 그 아찔함이 좋았다 그러다 딱이라도 하면 그렇게 재미날 수가 없다 그 짜릿함은 처녀의 고쟁이를 벗길 때보다 더 흥분이 되었다 며칠은 그렇게 장수가 돈을 따기 시작했다 서서히 노룸에 미쳐가기 시작하니 이제 몇 천냥은 성에 차지가 않는다 그래서 판돈을 키우니 하룻밤에도 논밭 문서가 왔다 갔다 한다 며칠 밤을 꼬박 세우고 휑한 눈으로 노룸방을 나서는 장수 오늘은 논 열마지기를 날렸다 형님 그만하실 거유? 조금만 더 하면 끝발이 붙을 것 같은데 난 됐네 오늘은 영 패가 안 풀리는구먼 노룸방에 처음 데리고 왔던 파라코가 옆에서 바람을 잡지만 체력에 한계를 느낀 장수가 터덜터덜 주막으로 가더니 주먹! 청주에 국밥 한 그릇 말아주게 술 한잔 들이키고 허겁지겁 국밥을 먹는데 옆에 있던 한 노인이 장수에게 말을 건넨다 여보시오 뭐 아니 며칠 밤을 샌 것 같은데 골패라도 쳤나 보어 예 맞아요 그래 좀 땄소 따기는요 처음에 좀 붙는가 싶더니 논만 서른 맞이게 날렸습니다요 노인이 한참을 바라만 보더니 그래요 원래 노름이라는 것이 요망에서 내 것인가 싶다가도 금방 바람이 나서 도망간다니까 나도 소시적에 많이 날렸지 그러더니 가까이 다가와 안더니 귓속말로 여보시오 노름보다 더 화끈한 게 있다오 예? 그게 뭔데요? 그러자 노인이 좌우로 조심스럽게 살피더니 이건 정말 귀한 것이오 내 지인이 청나라에서 갖고 들여온 것인데 이것 한 번 하면 눈이 천리를 보고 몸이 백마를 타고 날아가는 듯하요 하루 밤에 서너 명의 여자도 까무러치게 할 신묘한 약이라오 에이 거짓말 하지 말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노인이 혀를 차더니 늙은 내가 젊은 사람한테 빈소리하겠소 그러며 무언가를 보여주는데 한 번 해보시구려 네 처음이라 공짜로 한 번 맛을 보여주겠소 장순은 반신반의하며 깊게 마셔보았다 몇 번을 그렇게 마시니 몸이 노곤해지더니 또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니 영감님 이게 뭐예요? 몸이 풍 뜨는 느낌이다 세상이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무릉도원이었다 돈을 잃어 속상했던 마음도 언제 그랬느냐 싶게 다 풀리는 듯 싶다 영감이 시익 웃더니 그것보게 그래도 내 말이 빈소리인가 그렇게 시작된 또 다른 세상은 장수를 미치게 했다 영감이 건네준 곳은 아편이었다 다음날 다시 주막을 찾으니 그곳에 어제처럼 앉아있는 노인 영감님 내가 어제 그거라고 집에 갔는데 몸에서 힘이 나고 어찌나 기분이 좋은지 밤새 오늘만 기다렸습니다 그거 다시 한 번 피게 해 주십시오 여보게 도둑 심포로구만 어제 그렇게 한 번 공짜로 해 주었으면 돈을 줘야지 또 공짜로 해 달라고? 예? 그래요 그래 얼마입니까요? 백냥만 내게 예? 한 번에 백냥이라고요 그것도 싼 거야 그래도 한 번에 너무 비싸잖아요 이 사람 싫으면 그만두게 영감님 그러지 말고 오십냥이 합시다 글쎄 실태도 그러는구만 나 가겠네 그러자 장수가 노인 바지까랑이를 잡고는 아 알겠어 알겠다고요 백냥들이지요 장수와 노인 은밀하게 객방으로 들어가서 또 구름 위를 걷는다 이제는 눈만 뜨면 생각이 난다 그것을 하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고 걸음은 축짓법을 쓰는 듯 가벼웠다 그리고 온종일 웃음만 나온다 오늘도 남아있던 전답을 모두 팔아 노인에게 건네주며 영감님 이 돈이면 한동안 할 수 있죠 그럼 여부가 있겠나 맘껏하게나 장수는 어느새 비쪽 마른 몸에 눈동자는 키가 다 빠져 흐늘흐늘 아편을 빨기 시작했다 서른도 안 돼 벌써 중노인이 돼버린 장수 문전 옥담 모두 기방과 노름방 결국 아편에 다 써버린 장수는 한겨울 몽롱한 정신으로 논뚝을 휘청휘청 거닐다 넘어져 그대로 봉사하여 요졸하고 말았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고 지독하게 벌어 천석군 부자가 된 3대의 끝은 그리 아름답지 못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다 후세 사람들은 그런 죽음을 개의 죽음이라 했던가 시대가 분명치 않는 호남 땅 어느 절에서 무차대 수륙제를 지낼 때 남녀가 모여들어 구경꾼들이 무려 수천명이나 되었다 제가 파한 후에 나이적은 사미승이 도량을 소재하다가 여인들이 모여 앉아 놀던 곳에서 우연히 여자의 음모 한 오리를 주어 스스로 이르되 오늘 기이한 보아를 얻었도다 하며 그 털을 들고 깃도 뛰거늘 여러 스님들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함께 모여 법석 이르되 사미승 아이가 굳게 잡고 놓지 않으며 내가 눈이 묵사발이 되고 내 팔이 끊어질지라도 이 물건만은 가히 빼앗길 수 없다 하고 뇌까리니 여러 스님들이 이와 같은 보물은 어느 개인의 사유물일 수는 없고 마땅히 여럿이 공론하여 결정할 문제니라 하고 종을 쳐서 산중여러 스님이 가사장삼을 읽고 근방에 열좌하여 사미아이를 불러 이 물건이 도장 가운데 떨어져 있었으니 마땅히 사중에 공공한 물건이 아니냐 내가 비록 주었다 하나 감히 어찌 이를 혼자 차지하리요 사미가 할 수 없이 그 터럭을 여러 스님 앞에 내어놓은 적 여러 스님이 유리 바루에 담은 후에 부처님 앞 탁자 위에 놓고 이것이 삼보를 장했으니 길이후세에 서로 전할 보물이다 하건을 스님이 그러한즉 우리들이 맛보지 못할 게 아니냐 한즉 혹자는 또한 그러면 마땅히 각각 잘라서 조금씩 나눠가지는 것이 어떠냐 하니 여러 스님이 가로돼 두어치밖에 안되는 그 터를 어찌 여러 스님이 나눠가지리요 그때 한 객승이 끝자리에 앉았다가 소승의 얕은 소견으로는 그 터를 밥짓는 큰 솥에 가운데 넣어줘서 돌로 눌러서 물을 기러 큰 솥에 채운 후에 여러 스님께서 나눠 마시면 어찌 공공에 좋은 일이 아니려 나와 같은 객승에게도 그 물을 한 잔만 나눠 주신다면 행복이 그 위에 없겠소이다 한 즉 여러 스님이 객승님의 말씀이 성실한 말씀이다 하고 그 말에 찬성했는데 그때 마침절에 백세 노승이 가슴과 배가 아프기를 여러 해 바야흐로 추위를 타서 문을 닫고 들어앉았다가 이 소리를 전해 듣고 호련이 나타나 합장하며 객승에게 치하에 가로대 노사에 오신 객승님이 어찌 그 일을 공론하면 늙은 병승과 같은 나는 그 터럭에 눈꽃만한 것도 돌아오지 않을 터인데 오늘 객승님 말씀에 가히 그것을 마신 후 오늘 저녁에 죽는다 하더라도 이와는 없겠소이다 원컨대 객승님은 성불 성불하소서 하였다 어느 재상의 집에서 사위를 맞이하는 날에 여러 재상이 모여오니 옛날 우리나라 풍 속에 아들만이 낳고 금실이 한없이 좋은 사람으로 하여금 붉은 촛불을 밝히게 하는 것이 하나의 예야 사위가 장차 당도하며 주인 재상이 좌중에 복이 많은 재상을 가리어 장차 촛불을 밝히려고 하였더니 한 여정이 바삐나와 재지에 가로돼 진정코 촛불을 밝히려는 분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대 때마침 무더운 여름철인데 한 소생이 얼굴빛이 마르고 누른데 머리에는 누런 개가죽을 쓰고 귀를 가렸으며 몸에는 감색 도포를 입고 허리에는 하나의 작은 몽둥이를 차고 안으로부터 철룩거리며 걸어 나와 철을 잡고 불을 붙이되 불을 붙이고 난 뒤에 곧 몸을 돌이켜 안으로 들어가니 여러 재상들이 괴상이 여겨 주인집의 여정을 불러 물어 가로돼 아까 촛불을 켠 자는 누구뇨? 여정이 나아가 구로앉아 답해 가로돼 이는 주인집의 맞사위울씨다 그분이 이댕맞다님과 더불어 한방에 사시는 것이 이제 삼십여년에 이르되 동쪽으론 흥인문을 나가지 않았고 서쪽으론 사연을 넘지 않았으며 남으론 한강을 건너지 않았고 북으론 장희문을 못 보고 굳이 다락 아랫방을 지키어 잠시라도 떨어져 본 일이 없으며 심지어 월경대에 이르기까지도 친히 스스로 메어드리니 그 금실의 두터움이 이에 진함이 없을 것이온즉 정경마님 부인했듯이 이 서방님이 촛불을 켜기를 바랐던 것이옵니다 여러 재상이 웃음을 모금고 서로 돌아다보며 가로대 그 사이에 허리에 찬 조그만 몽둥이는 무엇이냐 하니 여비가 가로대 소저의 혼당이 만약 더러워지면 남군께서 반드시 빨래빵망이를 풀어 손수 빨래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니 여러 재상들이 이 말을 듣고 졸도치 않는 이가 없었다 어떤 자가 수염이 너무 많아 보기에도 추하게 생겼는데 그 사람이 일이 있어 외출하였는데 때마침 추운 겨울이라 장차 오한 코자하여 한 주점에 들어가서 따끈한 술이 있냐고 물은 즉 주점의 아이가 그 사람의 수염이 무성한 것을 보고 입을 다물고 손님께서는 술을 사서 무엇을 쓰고자 하시오니까 하고 웃으며 말하니 나그네가 가로대 내 지금 마시려고 한다 하니 아이가 입이 없는데 어찌 마시려고요 하니 크게 노해 그 수염을 잡고 양쪽으로 가르며 가로대 이것이 입이 아니고 무엇이냐 한 즉 한즉 아이가 그 입을 보고 크게 이상하게 여겨 그런즉 건너편 기마병의 처도 장차 반드시 아기를 낳겠구만요 이 아기를 낳는다는 말은 이 아이가 일찍이 기마병의 처가 음모가 너무 많아서 그 구멍을 덮었던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마침 그 집의 노파가 막대기로 그 아이를 두드리며 참견이냐 말은 비록 수염이 드리웠으나 안공이 스스로 아래에 있고 개꼬리는 비록 커도 그 항문이 스스로 그 가운데 있지 털 많은 미치라고 구멍이 없을까 보냐 하고 구지지니 나그네가 처음엔 어린애를 구지져서 매우 유쾌했었는데 그 나중에 두 마디에 그만 부끄러움과 분함을 못 견뎌 하였다 거식이라는 마을에 모로세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앞을 볼 수는 없으나 땅에 떨어진 개털도 찾을 수 있고 들을 수도 없지만 개미가 씨름하는 소리까지 느낄 수가 있다 코가 막혔으나 쓰고 단맛을 맡을 수가 있고 말을 못하는 봉어리라도 구면이 떨어지는 폭포수와 같더라 다리를 절지만 아들 딸 군함매를 두었고 집은 낡아 빠져 초라하지만 항상 백설아마를 타고 다녔다 말의 색깔이 숲섬에 목실한 것 같은데다가 언제나 자루도 날도 없는 낫을 띠도 매지 않은 채 허리에다 차고 2월 3, 7일에 산에 들어가 풀을 베니 양지 쪽에는 눈이 아홉 자나 쌓였고 응달에는 풀이 무성하여 키놈을 정도였다 드디어 얼굴을 들어 풀을 배려하니 삼족사가 나타나 머리, 몸통, 고리도 없이 보일락 말락하더니 갑자기 덤벼들어 들고 있던 낫을 물었으니 벼랑간 낫이 퉁퉁 부어 오르더니 이내 귀음방만하게 북풀어 올랐다 모로새는 어쩔 줄을 몰라 마을로 달려 내려오다가 도중에서 스님을 만났는데 자세히 보니 유두분면 곱게 단장하고 검은 장삼을 걸치고 모로새의 앞을 지나가는 것이었다 모로새는 급히 스님 앞에 나아가 낫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고치는 방법을 의논하니 스님은 몸을 뒤로 제껴 한쪽 손을 허리에 얹고 다른 한 손으로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하는 말이 그건 어렵지 않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아라 말발굽이 닿지 않은 여건이 부엌 아궁이와 불집힌 일이 없는 꿀뚝의 꺼멍과 교수관에 먹다 남은 식은 적과 행수기생에 더럽힌 일이 없는 음모와 글 읽을 때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선비의 머리털과 허리춤에 이를 잡을 때 입을 삐죽이지 않는 노승의 것 이 다섯 가지를 한 대 놓아서 지은 약을 얼굴에 바르면 지체 없이 낫느니라 라고 하였다 모로새는 그때서야 안심하고 마을로 내려오니 길가에 종이도 바르지 않은 대설기가 있는데 술을 열 말쯤이나 담아두고 등자잔으로 마구 또 마시니 얼마 안이 가서 취하여버렸다 또한 위로 쳐다보니 감나무에 석류가 주롱주롱 열려 두 손으로 땅을 짓고 방귀를 크게 한 번 끼니 석류가 순식간에 다 떨어졌다 주워보니 전부 썩어 먹을 수가 없으나 모로새는 죄다 주워서 벗없는 마을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포식을 했으니 장차 죽으려 해도 죽을 수 없고 살려 해도 살 수도 없으니 그 결과는 어찌 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더라 시골 사람 하나가 밤에 자기 철을 희롱하며 오늘 밤에 그 일을 반드시 수십차 해 줄 테니 그대는 어떠한 물건으로 나의 수고에 보답하겠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해 가로대 만약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세목 한 피를 오래 감춰둔 것이 있는데 명년 봄에 반드시 열일곱 새 누배과를 만들어 살해하리오다 만약 기약만 지켜주면 오늘 밤 들어 하기를 열일곱 번은 틀림없이 해 주리라 그렇게 하십시다 이날 밤 남편은 일을 시작하는데 일진일태의 수를 세막이 시작하며 가로대 1차 2차 3차 이렇게 세니 여인이 가로대 이것이 무슨 1차 2차입니까? 이와 같이 한다면 쥐가 나무를 파는 것과 같으니까 일곱 새에 누백과 커녕 단과도 오히려 아깝게 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1차가 되는가? 처음에는 천천히 진퇴하여 그 물건으로 하여금 나의 의모에 그득차게 한 후에 위를 어루만지고 아래를 문지르며 왼쪽을 치고 오른쪽에 부딪혀서 9번 나아가고 9번 물러가메 9번 물러가메 깊이 화심에 들이밀어 이와 같이 하기를 수백 차를 한 후로 양이니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사지가 노글노글하여 소리가 목구멍에 있으되 나오기 어렵고 눈을 뜨고자 하되 뜨기 어려운 경지에 가히 이르러 한 번이라 할 것이라 그리하여 피차 깨끗이 씻은 후에 다시 시작함이 두 번째 아니겠소? 하며 이렇게 싸우고 신란하는 줌에 마침 이웃의 사는 닭서리꾼이 서리꾼이 남녀의 수작하는 소리를 들은 지 오래라 크게 소리쳐 어른지고 아주머니의 말씀이요 그대의 이른바 일차는 틀리는 도다 아주머니의 말씀이 옳다 나는 이웃에 사는 암흑애로서 누구누구 두세 친구가 장차 달글 사서 밤에 주요나 나눌까 함으로 그대의 집 두어 마리를 빌리니 후일에 반드시 후원값으로 보상하리라 하니 그 도둑이 제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 여인이 명관에 송사를 결단하미 이와 같이 지곡무사하니 뭐 그까짓 두어 마리 달글 어찌 아깝다 하리요 하고 다시 값은 낼 필요가 없도다 이와 같이 시원하게 대답하였다 한 젊은 부부가 하니 난군이 나 대신 나가보소서 두 사람은 서로 이렇게 앙탈을 하다가 처마 밑에 비가 무섭게 내리치는지라 처가 부득이 전전 금금하며 억지로 일어나서 방을 나와 장독대 옆으로 나오려 할 때 도둑놈 하나가 마침 대청 아래 숨어 있다가 이미 그 부부가 서로 다툰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미리 도자기 분을 들어 곧 그 여자의 앞에 던졌는데 그 여인이 크게 놀라 까물아침에 도둑놈이 벼락처럼 달려들어 겁간하고 도망하였거늘 그 남편이 처가 오래 들어오지 아니암을 괴상이 엮여 나가서 끌어안고 온 즉 그때에야 겨우 소생하였다 간신히 살아난 처의 입에서 여보 그런데 병력신도 자웅이 있소 어떤 까닭이오 처가 그때서야 부끄러워하며 급작스레 병력신이 덤벼들며 저의 몸을 내려누르기에 저는 혼비백산하였지요 거의 죽은 몸과 같이 한동안 인사불성이 되었으나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본 즉 병력신도 반드시 난군과 함께 자는 법과 꼭 같습디다 어찌 그리 조금도 틀리지 않는 남녀간의 일과 꼭 같았는지 그것봐 하늘에 물에 물을 마시기 하내낸 하늘에 이를 본 한량은 그녀의 옆에 앉아서 불러보아도 깨지 아니하고 어루만저도 알지 못하는지라 그 옆에 누워서 한 팔로 여자를 베게 하고 다리를 얹고 허리를 안은 후에 엄지손가락으로 음어 가운데로 들이밀어 움직여 흔들어도 여인이 깊은 잠에 취하여 깨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한량도 또한 곤하게 잠이 들어 한낮이 지나 비로소 깨어본 즉 엄지손가락이 아직도 그녀의 음어 가운데 있거늘 빙그레 웃으며 베어보니 오랜 시간 동안 습기가 있는 음어 가운데서 엄지손가락이 부로 커져서 부고의 모양과 같고 좌우의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힘죽 같은 것이 널리 퍼졌으며 그곳에서 악취가 고약하게 났다. 그는 급히 시냇물에 깨끗이 씻고 또 씻은 후 다시 사단에 돌아와 활을 잡고 화살을 당기는데 활줄이 코와 볼 사이에 이르러 엄지손가락의 악취가 아직도 다 가시지 않고 코를 찌름으로 활을 쏘매 화살은 절반도 못 가서 떨어지고 말았다. 계속하여 쏘아보나 능히 격식대로 쏘지 못하고 매양 코와 볼 사이에 이른 적 코에 닿아 견디기 어려움에 마음 또한 안정되지 않고 산란하여 스스로 우수우나 소기를 매양이와 같이 하여 드디어 궁병이란 묘한 병에 걸려 여러 달 동안에 폐공이 되었다 한다. 자, 어? 이 말을 듣고 졸도치 않는 자 없었다. 어느 선비가 예쁜 첩을 하나 두었는데 하루는 첩이 고향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함으로 선비는 남녀간의 음사를 알지 못하는 자로 하여금 첩을 호행하게끔 생각하며 여러 종들을 불러. 너희들은 옥문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하며 물으니 여러 종들이 웃으면서 대답지 않는데 한 어리석은 종놈이 겉으론 소박한 채 하나 속으로 엉큼하게 조련히 대답하기를. 그것이야말로 바로 양미간에 있습지요. 하고 대답하자 선비는 마음을 놓고 그 종놈으로 하여금 첩의 호행을 맡기게 되었다. 첩과 종이 집을 떠나 한 큰 냇가에 당도하였는데 첩은 종으로 하여금 말 한 장을 풀게 하고 잠깐 쉬어가자는 것이었다. 그동안 종은 벌거벗고 캐울 속에서 미역을 감는데 첩이 종놈의 약물을 문득 보니 워낙 크고 좋음에 반하여 음심이 발동하여. 내 두 다리 사이에 고기로 된 막대기 같은 것이 있으니 그게 대체 무엇이냐? 하고 묻자 종놈의 말이. 태어날 때부터 혹부리 같은 것이 점점 도달하니 오늘날 이만큼 컸습니다. 하는 것이다. 그러자 첩은. 나 역시 태어날 때부터 양다리 사이에 작은 온폭이 생겼더니 점점 커져서 지금은 깊은 구멍이 되었으니 너의 그 뾰족한 것을 나의 온폭 패인 곳에 넣어보면 어떠하겠느냐? 하며 유혹의 손길을 내밀어 결국 두 남녀는 백주에 음행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선비는 어리석은 종놈을 시켜 아름다운 첩에 호송을 맡겼으나 마음에 일만의 의심을 어쩔 수 없어 가만히 뒤를 밟다가 산 꼭대기에 올라 두 사람을 살펴보니 하는 짓이 이상하여 첩과 종놈이 운후의 정이 무르익을 지으며 선비는 풍기가 탱천하여 크게 고함치며 산을 내려오면서 너희들 방금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며 끓음장을 놓자. 종놈이 울면서 하는 말이 작은 마님이 저 끊어진 다리를 건너지 못하는 고로 소인이 작은 마님의 옥체에 한 곳이라도 상처가 없게 하고자 해서 받들어 모실세 오직 배꼽 아래, 돛이 되는 곳에 한 치쯤 되는 구멍이 있으니 그 깊이를 가히 측량할 수 없는지라 혹시 풍독이라도 입으시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되어 지금 그곳을 보처라는 중이었습니다.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선비는 만면에 미소를 띠며 그래 진실한 지고 너의 어리석음이요 천생의 구멍이건을 삼가하여 손떼지 말라. 하였다 한다. 상꼬리 한 생원이 초과 상간에 내외가 같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소금장수가 와서 하룻밤 자고 가고자 간청을 하니 생원은 우리 집이 말과 같고 방이 또한 협소한 데다가 안팎이 지척이라 도저히 재울 수가 없어 하면서 한마디로 거절하였다. 그러나 소금장수도 그만한 말로서 물러나지 않았다. 저도 빈반이라 소금을 팔아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지나가다 마침 해가 져서 이미 인가를 찾아서 하룻밤 자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진대. 비단 호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어찌 인정같지 않음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생원은 당연한 사리에 거욕치 못하고 호락하고 안으로 들어가 밥을 먹은 후에 그 저에게 말하였다. 요사이 내가 송기떡이 몹시 먹고 싶은데 오늘 밤에는 송기떡을 해가지고 그대와 같이 먹음이 어떠하오? 사랑의 손님을 두고 어찌 조용히 함께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어렵잖아요. 내가 녹근으로 내 불아래 맨 후에 녹근 끝을 창문 밖으로 내어놓을 터니 떡이 다 되거든 가만히 와서 그 녹근 끝을 쥐고 당기고 흔들면 개어나 들어와서 조용히 함께 먹을 수 있지 않아요? 하며 남편이 체근을 하다. 그 저는 마침내 그러기로 하였다. 원래 이 집 안 밖은 다만 창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터라 내외간에 하는 말을 소금장수가 귀를 대어 엿듣게 되었다. 생원이 나옴으로 소금장수는 먼저 자리에 누워서 자는 척하고 생원에 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생원이 나와 본 적 소금장수는 이미 자리에 누워 자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녹근으로 그 불화를 매더니 한 끝을 창 너머로 내어놓고 누워 정신없이 잠이 들어 코를 우레같이 골았다. 그때 소금장수는 생원이 깊이 잠든 것을 알고 살그머니 일어나서 생원의 불알에 맨 녹근을 풀어가지고 자기 불알에 메워놓고 누웠다. 얼마 동안 누워 있으니 창 밖에서 녹근을 몇 번 흔듬으로 소금장수는 가만히 일어나서 안으로 들어가 문 앞에 서서 적은 소리로 속삭였다. 여보, 불빛이 창에 비쳐 혹시 소금장수가 자다가 깨어나 엿볼지도 모르니 불을 꺼. 어두워서 어떻게 떡을 먹어요? 아무리 어둡다고 하지만 손이 있고 입이 있는데 어찌 떡을 먹지 못하겠어. 생원의 천은 웃으면서 불을 껐다. 소금장수는 방에 들어가 생원처와 함께 송기떡을 먹고 나니 또한 욕심이 발동하므로 생원처를 껴안고 누워서 싫도록 재비를 보고 슬그머니 나왔다. 바깥으로 나온 소금장수는 곰곰이 생각하였다. 떡도 먹었겠다. 재미도 보았겠다. 더 이상 바랄 것은 없다. 더 있다간 탄로가 날지 모르니 에라 빨리 가버리자. 소금장수는 곧 떠날 준비를 하여 가지고 생원을 불렀다. 주인장, 주인장! 벌써 달게 울었으니 나는 떠나야겠어. 하룻밤 잘 쉬고 갑니다. 후일에는 다시 만납시다. 하며 인사도 하는 등 많은 등 하고 떠나가 버렸다. 늦게 잠을 깬 생원은 내심 생각하기를. 닭이 울도록 어찌 아무 소식이 없을까? 떡을 하다가 잊어버리고 자버린 것이나 아닐까? 하면서 불화를 만져보았다. 이 어찌 된 일인가? 메어두었던 녹근이 어느 사이에 풀려지고 없었다. 내가 자다가 잠결에 벗겨버렸는가? 하고 창문을 더듬더듬 더듬어 보니 거기에는 녹근이 그대로 있었다. 옳지, 떡을 해놓고 이것을 흔들어 보아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그냥 자버린 괴로구나. 생각하고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다. 저는 정신없이 자고 있었다. 이제 소금장수도 없으니 안심하고 떡이나 먹어보자 하고 그 처를 깨웠다. 여보, 나는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는데 떡은 어쩌고 잠만 자오? 저는 눈을 뜨고 빙그레 웃으며 무슨 말씀을 하오? 아까 떡도 먹고 그것도 하시고는 또 무엇하러 들어왔어요? 아까 들어와서 불을 끄고는 떡을 먹고 그것까지 실컷 하시고는 이제 또 무슨 말씀이요? 그럼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니고 귀신이란 말이요? 저는 삼은 놀리는 쪼다. 그러나 생원은 더욱 의심이 깊어갔다. 그럼 당신이 떡을 해놓고 노 끈을 당겼어? 그렇지 않고요. 노 끈을 당기니 당신이 들어왔지 않아요? 대답은 하나 그 처가 곰곰이 생각하니 이상하였다. 생원은 무릎을 치면서 흑그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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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장수란 놈이 한 짓이로구나 그 원수놈이 우리 집 마누라와 떡을 훔쳐먹은 개로구나 흑그놈 생원은 당황해 하면서 어찌 할 줄을 몰랐다. 그 처는 민망하고 부끄러웠으므로 그 순간을 모면할 도리가 생각나지 않았다. 그러나 태연스럽게 웃으면서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이상합디다요. 운후의 재미를 볼 때 그놈이 어찌나 크고 좋은지 정과 다르다고 생각하였더니 그것이 소금장수의 것이었던가 보군요. 하니 생원은 기가 막혀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떤 재상의 처가집에 어린 여종이 있었다. 이름은 향월이요 나이는 18세에 제법 자색을 지녔다. 재상은 늘 향월을 사랑해 보려 하였으나 기회를 얻지 못하였었다. 때마침 향월이 학질에 걸려 고생을 하는 중이었다. 그때 재상의 벼슬은 내국의 제조였다. 하루는 그의 장모가 사회인 제상에게 청하기를 우리 향월이가 학질로서 이다지 고생을 하는데 내국에는 반드시 좋은 약이 있을 것이니 한번 약을 구해서 치료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기에 그는 그럼 어느 날 어느 때 그 병이 더 심해지는지요? 하고 묻자 장모는 바로 내일이라네 하고 대답하니 그 재상은 그럼 내일 공무를 끝낸 뒤에 좋은 약을 갖고 올 터이니 뒷동산 깊숙한 곳에 커다란 병풍을 둘러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향월을 눕히고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면 제가 곧 치료해 드리죠.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장모는 곧 그의 말과 같이 준비하였다. 그 이튿날 재상이 뒷동산 속으로 들어가 불문 곡직하고 향월을 띄워 났았다. 향월이 크게 두려워하여 땀이 흘러 등을 적시는 것이다. 재상은 학질이란 몹쓸 병인 만큼 이렇게 가혹히 다루지 않는다면 결코 고치기 어려운 법이니라 하고 거듭 일을 치르려 할 때 겁에 질린 향월은 만일 부인께서 이 일을 아신다면 반드시 제게 벌을 내릴 것이니 전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이다. 그러자 그는 그렇지 그렇지 않아 이 일은 부인이 시킨 일이니라 하고 일을 다시금 시작하여 흥이 무르노 지자 향월은 재상의 허리를 부둥켜 안으면서 이젠 부인께서 알고 죽인다 하여도 아무런 원한이 없소이다. 하여 학질이 모르는 사이에 나은 줄을 깨닫지 못했다. 그 후 그의 장모가 역시 학질을 만나서 사위로 하여금 치료를 하게 했더니 사위는 그 병은 장인 영감이 아니고선 결코 치료하지 못한답니다. 하고 웃음을 모금었다. 충청도에 있는 어떤 산사를 지키는 중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중은 무척이나 욕심이 많고 인색한 자로서 시중을 드는 어린 사미가 하나 있었으나 항시 배가 고플 정도로 먹을 것을 적게 주었다. 그 중은 깊은 산중에서 시간을 알아야겠다는 구실로서 당 몇 마리를 기르면서 달걀을 삶아 놓고는 사미가 잠이 깊이 든 뒤에 혼자서 먹는 것을 보고 사미는 짐진 모르는 듯이 스님께서 잡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뭐 뿌리지 뭐야 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주지가 잠을 깨어 사미를 부르면서 때가 언제쯤 되었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때마침 새벽 달기 회를 치면서 곧기오 하고는 울자 사미는 이 밤이 벌써 깊어서 무 뿌리 아버지가 울었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가을 어느 날 절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 감이 붉게 익었다. 그러자 주지는 감을 따서 광주리 속에 담아서 들뽀 위에 숨겨두고 목이 마르면 가만히 알아먹곤 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본 사미는 더 그게 무슨 물건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주지는 이건 독한 과실인데 아이들이 먹으면 혀가 타서 죽는 것이야 하고 마는 것이었다. 어느 날 나들이 할 일이 생긴 중은 밖으로 나가며 사미에게 집을 잘 지키라는 방부를 하였다. 그러자 사미는 대가지를 이용하여 들뽀 위에 감 광주리를 낚아내려서 몽땅 먹어치우고 말았다. 그리고는 차를 가는 맷돌인 찬현으로서 꿀단지를 두들겨 깨버린 뒤에 높은 나뭇가지 위에 올라앉아서 주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급기야 주지가 돌아와 보니 꿀물이 방에 가득차고 감 광주리는 땅 위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주지는 크게 놓아여 장대를 들고 나무 밑에 이르러서 큰 소리로 빨리 내려라 하고 거듭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그러자 사미는 소자 불민하여 마침 찬현을 옮기다가 잘못하여 꿀단지를 깨뜨려 너무나 큰 죄를 지어 죽기를 결심하여 목을 매달려니 줄이 보이지 않고 목을 찔러 죽으려 했으나 칼이 없으므로 광주리 속에 독과를 다 삼키고 죽으려 하였으나 완악한 이 목숨이 끊어지지 않아 잇나무 위로 올라와 떨어져 죽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고 눈물을 흘린 척하며 말을 하자. 주진은 호탕하게 웃으며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잘못을 이웃이며 용서해 주었다. 어리석은 한 신랑이 있었는데 그는 남들이 장가를 가서 즐겨하는 방사는 물론 여자의 옥문이 어디 있으며 무엇에 쓰는 것인지도 제대로 몰라 하루는 그의 친구에게 살짝 물어보았다. 여보게 옥문이란 어떤 것이며 무엇에 쓰는 것인지 아는가 좀 가르쳐 주게나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아니 이 사람아 그래 옥문도 모르며 장가는 왜 갔으며 그래 그런 재미도 모르고 이 세상에 산단 말인가 한턱톡톡히 내게 내 그러면 가르쳐주지 가르쳐주면 내 답뿐인가 그런 염려 말게 틀림없다니까 그래 틀림없지 몇 대나 낼 건가 우리가 모두 실컷 먹고 남아야 해 알지 그럼 이리 와 내가 가르쳐주지 여자의 옥문은 이렇게 송편같이 생겼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제 알겠나 어이 달빛 따라 내실로 들어갔다 내실에는 과연 언덕에 검은톨이 나고 송편같이 생긴 것이 가장자리는 붉은 것이 있었다 아 이것이 정령 옥문이로구나 가만있자 내 연장을 내어야지 그리고 저 안에 그 궁에 넣어보자 그러면 아 눈을 살며시 감고 가만가만 그 궁에 넣었다 그러나 그 반응은 의외였다 그것은 마누라의 옥문이 아니고 장인의 입이었으니 말이다 밑에서 퇴퇴하는 장인의 몸부림을 보자 신랑은 연장을 빼어 옷 입을 겨를도 없이 부랴부랴 도망을 쳐 부엌으로 가서 숨을 곳을 찾다가 마침 금직한 반상이 있기에 그 밑에 들어가 숨었다 장인은 깜짝 놀라 깨어나 돼지병을 불러 부지졌다 인연들아 강고기를 어디에 두었기에 고양이에게 물려보냈느냐 그 강고기를 물고 내 입 위를 지나가지 않느냐 고양이를 잡자 하면서 큼직한 막대기를 찾아지고 이리저리 찾아다녔다 마침 부엌에 부엌에 이르러 손을 소반 아래 넣었다가 우연히 신랑의 경두를 만지게 되었다 아직 침이 마르지 않은 때라 손에 뭉클해 묻었다 야 야 인연들아 내일 아침 조반국은 난 먹지 않으련다 저 똥이 마개를 막지 않아 내음이 코를 찌르는구나 신랑은 위기를 겨우면하여 자리에 돌아와 자고 이튿날 다시 그 친구들을 찾아갔어 액기 이 사람들 사람을 속여도 그렇게 속이는 법이 어디 있나 내가 밤에 실험하니 전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아닌가 액기 이 사람들 하고 항의하여 오니 친구들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바로 가르쳐주나 아 이 사람아 빛깔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모르니 오늘 밤에 더 붉은 것을 찾아보게 그러면 틀림없을 걸세 알았는가 어젯밤보다 더 붉은 것을 찾아가지고 해보게 그날 밤 신랑이 마루를 보니 붉은 것이 은은하게 보이는데 어젯밤에 그것보다는 분명히 더 붉었다 옳다 저것이 분명 옹무늬로구나 하고 옷을 벗어 던지고 슬금슬금 기어가서 붉은 한가운데쯤 하여 폭 집어넣었다 앗 뜨거워하고 두 손으로 움켜쥐고 도망쳐 뒤뜰에 월계와 숲속으로 마구 달려갔으니 그것은 옹문이 아니라 계집정들이 다리미질하다 남은 숯불이었으니 신랑의 연장이 완전할 리 없었다 게다가 월계와 숲에서 쓰라림을 견디다 못하여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하였으므로 푸레데오 남의 자식은 소용없는 것 귀여워한다는 건 도시 헌일이오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금산사에는 한때 여성들이 수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인화라고 하는 여성은 음탕하고도 교묘하기 짝이 없어서 여러 차례 남승을 비롯하여 남자신도들을 매혹시켰었다 그러자 주지 해능은 이에 크게 붕괴하여 모든 승려를 모아놓고 우리는 의당이 계율을 엄격히 지켜야 할 것인지 어찌 한 아녀자로 인하여 더럽힘을 당해서 되겠는가 하고 인하를 쫓아내도록 하고 다만 남승으로 하여금 음식과 의복을 맞게 하여 비로소 도장이 맑고 정숙하게 되었다 어느 날 해능이 젊은을 나서서 마침 인하의 집앞을 지나치게 되었는데 이것을 탄 울타리 틈 사이로 엿본 인하는 이 중놈이야말로 낫기가 쉽겠구나 하고는 장담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모여있던 여러 중들은 인하의 말을 듣고서 내가 내가 만일에 주지해는 스님을 낳는다면 이 절의 전토일체를 너에게 주겠노라 고하며 내기를 하였던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인하는 그러지 내 의당이 저 중놈의 목을 내일 아침 절 앞에 있는 커다란 고목나무 밑에 매달 것이니 그대들은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시오 하고는 곧장 머리를 닦고 표경을 옆에 끼고 주지 해능을 찾아갔었다 해능은 그의 얼굴이 너무 예쁜 자태를 보고서 넌 누구집 아들이냐 하고 묻자 인하는 저는 아무곳에 살고 있는 선빗집 아들이온데 전임 주지께 그를 배웠으나 폐문한지 벌써 오래되었으므로 감히 찾아와서 뵙는 것이랍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해능은 인하로 하여금 그의 앞에서 글을 읽게 하였는데 경문에 구두 떼는 것이 몹시 분명하고 목청이 청량하였으므로 해능은 가이 가르칠 만하겠구나 하며 크게 기뻐하고는 인해 유숙을 시켰었다 그랬더니 인하는 잠이 들어서 거짓으로 서머 즉 장고대를 짓는 것이었다 이것을 본 해능은 인하를 불러 자기의 잠자리로 끌어들이고 보니 이는 남자가 아니고 곧 아리따운 한 여인이었으니 해능은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하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인하는 스님 저는 곧 인하입니다 사내와 계집 사이의 커다란 정욕은 곧 천지가 물건을 점지하신 참된 마음이었으므로 옛날에 아나는 마든 간열한 음료에게 혼미하였고 나하는 운간에 떨어졌거늘 하물며 스님께서 그 두 분에게 미치지 못하겠습니까 하며 해능을 매혹시키는 것이었다 그의 말을 들은 해능은 아 애석하구나 이제 나도 법계로 이룩된 몸을 할게 되었구나 하고는 곧 서로 정교를 통하게 되었는데 그 순간 인하는 거짓으로 배가 아픈 신용을 하며 그 소리가 문 밖으로 들리도록 하자 해능은 남들이 알까보아 두려워하여 언급결에 자기의 입으로 인화의 입을 막아 소리 나는 것을 방지하였다 그러자 인화는 더욱 아픈 표정을 지으며 스님 스님 저의 병이 매우 급하오니 날이 밝기 시작하거든 저를 업어서 젊은 밖 고목나무 밑까지만 데려다 주시면 저 혼자서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애원하는 것이었다 혜능은 그의 말에 한은수없이 인화를 등에 업고 인화로 하여금 두 손으로 그의 목덜미를 껴안게 하고 젊은을 나서려는 그 찰나였다 인화는 진짓 두 손의 힘이 풀어진 듯이 하여 몸을 땅위에 떨어뜨리고는 아이고 배는 아프고 스님의 등은 높아서 아무리 손으로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으니 허리띠를 풀어서 스님 목덜미에 두르고 두 손으로서 잡는다면 떨어지지 아니할 듯합니다 하고 통성을 내는 것이었다 그러자 혜능은 또 그가 원하는 대로 하고서 고묵나무 밑에 이르자 여러 중들이 이미 나와 앉아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를 본 혜능은 창황 망조하는 표정을 짓는 순간 인화는 벌떡 일어나서 허리띠를 잡아당겨 혜능의 목을 졸라매어 이끌고는 중들이 모여있는 앞으로 다가서면서 이것이 이 중놈의 목을 매단 것이 아니고 뭐더냐 하고 외치는 것이었다 이에 중들은 이 광경을 보고서 크게 놀라고 결국에는 그들의 전터를 인화에게 넘겨주어야 했다 어느 시골에 중년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과부의 화용설부가 가히 남자들로 하여금 욕하기가 쉬워서 문득 한번 바라보며 남자들로 하여금 심신이 가히 표탄케 하는지라 살기는 어렵지 않으나 자녀를 하나도 두지 아니하여 순진무고한 떡고머리 총각 한 놈을 머슴으로 부리고 살았다 그 총각으로 말하면 워낙 천성이 우둔하고 안매하여 숙맥을 분간치 못하는 머슴 이었다 그러므로 이 과부집에는 가장 적격인 머슴살 이었다 어느 날 과부가 우연히 바라본 적 자기의 침실 한 모퉁이에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 쥐 한 마리가 그 구멍으로 틀락날락하거늘 이튿날 밤에 과부가 그 쥐를 잡고자 하여 치마를 들고 쥐 구멍에 앉아서 뜨거운 물을 쥐 구멍에 쏟아 넣었겠다 그랬더니 쥐가 열탕의 뜨거움에 놀라서 비쳐 나오다 문득 한 구멍을 발견하고 여기 여기 숨으면 안전하겠구나 하고 과부의 옥문 속으로 뛰어들어가니 구멍이 좁고 어두워서 동서의 방향을 가릴 수 없었으므로 더욱 깊은 구멍이 없나 하고 머리를 들고 뺑뺑 돌아가자 과부가 비로소 쾌감을 느껴 미친 듯 또한 취한 듯 하는데 하도 오래 그러하니 지쳐서 그 쥐를 애워 몰고자 하나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이었다 사정이 이쯤 되자 무한히 고민하던 과부는 급히 모슴을 부르니 모슴은 깊은 밤에 부른 이유를 알지 못하여 졸음에 지친 눈을 비비며 안방으로 들어간 즉 과부가 벗은 채로 침상 위에 누워 온갖 추파를 보내며 애교 있는 말과 아리따운 웃음으로 모슴의 손을 잡아당겨 옷을 벗기고 함께 이불 속으로 들어가니 모슴은 생전 처음으로 당하는 일이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또한 남녀 음양의 일을 전혀 모르는지라 과부가 아는 대로 몸을 맡기는 수밖에 그랬더니 과부는 이내 모슴의 몸을 끌어안고 누우며 그제야 이지를 알아차리고 서로 운우의 정이 바야흐로 무르이고 갈 때 쥐란 놈이 가만히 바라보니 무슨 막대기 같은 것이 들락날락 하면서 자기를 두들끼는지라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다가 쫓기고 쫓기어 이젠 어찌할 수 없으며 최후의 바락으로 힘을 다해 그 대가리를 사정없이 깨문 것이다 그랬더니 모슴은 갑자기 당한 일이라 크게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하여 과부의 품에서 빠져나가자 그 틈에 쥐란 놈도 또한 놀라고 두려워서 그 구멍으로부터 뛰쳐나와 탈출에 성공을 했던 것이다 그 이후로 모슴은 여자의 배 가운데 구멍은 반드시 깨무는 쥐가 있으니 가히 두렵도다 하고 평생을 여세계 가까이 하지 않았다 한다 어느 시골에 일찍이 홀로 된 청상과부가 살았는데 그 과부의 소원은 도깨비와 한번 친해보고 싶은 것이었다 만일에 도깨비와 친해진다면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준다는데 그러나 도깨비의 비위를 한번 거슬리기만 하면 논밭의 곡식은 거꾸로 심겨지고 소뚜껑이 날아다니고 밤이 되면 집안에는 모래나 돌이 날아들어오는 무시무시한 병개가 일어나는 것으로 아무나 쉽게 도깨비와 친해질 수도 없고 우연한 기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 과부도 우연한 기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과부는 홀로 방에 앉아 바느질을 하는데 도깨비가 찾아와 이상한 물건을 하나 방안에 훌쩍 던져주고 가는 것이었다 과부는 깜짝 놀라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마치 흠직한 남자의 약물과 같은 것이었다 과부는 내심으로 도깨비가 나를 동경하는구나 생각하며 그것을 손에 쥐고 들여다보며 이것은 이것은 대체 무엇에 쓰는 것일까 혼잣말로 중얼거리자 그것은 갑자기 건장한 총각으로 변하더니 불문 곡직하고 과부에게 달려들어 겉간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이 다 끝나자 총각은 다시 한계의 약물로 변해버린 것이다 과부는 이러한 병개가 일면으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그 신기한 조화에 놀랍고도 기뻤다 그 후부터는 생각날 때마다 약물을 잡고 재미를 볼 수 있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고 장롱 속 깊숙이 넣어두었다가 필요할 때가 되면 그놈을 끄집어내어 쥐고 이것은 대체 무엇에 쓰는 것일까 하면 즉시 총각으로 변하여 그 소외를 풀어주니 그 이후부터 과부는 비로소 새 광명을 찾았고 세상에 사는 기쁨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언제나 회색이 얼굴에 넘쳐 흘렀다 하루는 멀리 볼일이 생겨 이웃 과부에게 집을 부탁하고 떠났다 이웃 과부는 별로 할 일도 없고 하여 그 과부에 살림살이나 구경하자고 과부 집에 왔어 이리저리 뒤져보다가 마침 장롱을 열어보니 이상한 물건이 있어 자세히 살펴보니 마치 남자의 약물 같았다 아 이놈을 가지고 난 모르는 재미를 보는구나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는 다만 보는 것 뿐일 텐데 무슨 재미가 있을까 오히려 속만 더 태울 뿐이지 하며 그것을 끄집어내어 손에 쥐고 이리저리 뒤지면서 고루 살펴보았으나 아무리 보아도 그놈으로서는 별다른 재미를 볼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것은 대체 무엇에 쓰는 것일까 하고 말이 미쳐 입가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기다렸다는 듯이 그놈은 갑자기 한 건장한 총각으로 변하여 벌벌 떨고 있는 과부를 다짜고짜로 끄집어 벗어서 행간을 하더니 일이 끝나자마자 총각은 온데간데 없고 처음에 그 약물만 있었다 과부는 뭐처럼 당하는 일이라 즐거워야 했으나 즐거움도 간 것 없고 다만 두렵고 놀라울 뿐으로 후랴부랴 서둘러 장롱 속에 집어넣고 집으로 돌아갔다 시간이 지나가고 제정신이 차려지니 그놈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간절했다 저녁밥을 짓는 장작개비도 그놈만 같아 보이고 방구석에 있는 다듬이 방망이도 그놈만 같아 보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밤이 깊어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으나 연신 그놈만이 눈에 어른거리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가서 다시 한번 해볼까 그 총각놈이 또 나타날까 하며 이 생각 저 생각으로 하룻밤을 온통 뜬 눈으로 세우고 아침이 되자마자 미친 듯이 달려가 장롱문을 열고 그놈을 끄집어내어 들고는 어제와 같은 말을 하니 또다시 그 총각이 나타나서 행간을 하는데 그 재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재미를 보고 나자 이 과부는 욕심이 발동하여 어떻게 하면 이놈을 내 것으로 만들까 하며 달라고 할까 주지 않겠지 그럼 같이 가지고 놀자고 할까 그것도 안 될 말 몰래 가지고 가버려 아니지 이내 달려와서 야단일걸 아이고 모르겠다 어찌됐건 올 때까지 실컷 재미나 보고 하회를 기다리자 하고 난 이후로는 밤이나 낮이나 시간이 있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달려가서 재미를 보았다 며칠이 지나서 과부가 돌아왔다 두 과부 사이에서는 그간의 이야기가 오고가고 하다가 종매는 그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주인 과부는 펄펄 끼었다 며칠이 지나니 이웃 과부는 그놈의 생각이 또한 간절하여 져서 주인 과부한테 가서 하룻밤만 빌려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도저히 들어주지 않자 이웃 과부는 성깔이 부시시 일어났다 그리고는 도대체 이녀는 그것을 한번 빌려주는데 그놈이 다르냐 어디로 날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집어먹어 삼키느냐 하며 내심 배심하여 어디 두고 보자 하며 어디 세상에 그럴 리가 있겠는가 귀신이란 원래 심신에서부터 생기는 것이고 도깨비란 정신이 부실하여 헛것이 보이는 것인데 하며 하며 원님은 극구 부인하고 아전배는 사실이 그렇다고 우교되었다 결국 원님은 그 사건에 두 과부를 불러 그 물건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과부가 갖다 바치는 그 물건을 원님은 손에 쥐고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원님의 원님의 말이 제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그 약물은 총각으로 변하여 다짜고짜 사모관대를 하고 동원에 높이 앉아있는 원님에게 달려들어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행간을 하고는 다시 원래의 약물로 변해버리는 것이었다 그러자 원님은 한편으로는 놀랍고 창피하였으나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이 사실을 자세히 적어 장계와 함께 감명으로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이 소문은 마침내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 고울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고 감명으로 가지고 왔다하니 귀결이 어찌 될까 그 소문이 사실인가 하여 그 물건을 멀리서나마 한번 보려고 감명 근처에는 구경꾼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감사도 원님의 장계와 더불어 그 물건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하기는 하나 어디 세상에 그럴 리가 있겠느냐 아마 원이 미쳤거나 실성하였겠지 하고 더욱 유심히 그 물건을 들여다보니 흡사 남자의 약물 같았다 그러나 이것이 설마 그러려고 하며 궁금하기 짝이 없어 그럼 이것은 대체 무엇에 쓰는 것일까 하고 감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랬더니 역시 그 말을 채 다하기도 전에 더복머리 총각이 나타나서는 사람들이 하이건 말건 다짜고짜 감사를 엎어놓고 행간을 하더니 일이 끝나자 본래의 약물의 모양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감사는 치사하고 괘씸하여 분이 머리끝까지 올라 이 요물을 불에 태워버리자 하고 감형들에 모닥불을 지피게 하여 그 속에 던져 넣었으나 타지도 않고 녹지도 않아 다시 끄집어내어 펄펄 끓는 물에 넣었으나 삶아지지도 않고 익지도 않았다 그러자 감사는 하는 수 없이 모든 것을 단념하고 조물주가 불쌍한 과부를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것을 과부에게 다시 돌려주고 말았다 한다 형설지공 반딧불과 눈의 빛으로 이룬 공 형은 반딧불 설은 눈 공은 보람을 이루다는 의미이다 즉 형설지공을 그대로 우리말로 우리말로 옮긴다면 반딧불과 눈의 빛으로 보람을 이루다가 될 것이다 그러면 어째서 형설지공이 그런 뜻으로 쓰이게 되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다 옛날 밤에도 밤에도 책을 읽을 수 있을까 곰곰 생각하던 차윤소년은 갑자기 무릎을 닥쳤다 옳지 반딧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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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책을 읽어야겠다 그로부터 차윤소년은 여름이면 반딧불 많이 잡아다가 얇은 비단 주머니에 넣고 그 불빛으로 밤새도록 책을 읽었다 나중에 차윤소년은 상서랑이라는 높은 벼슬까지 지냈다 같은 무렵에 소강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다. 소강소년의 집도 뒤져질 듯이 가난한 것은 자윤소년 내와 비슷했다. 소강소년도 큰 뜻을 품고 열심히 공부를 하였다. 역시 기름살돈이 없었던 소강소년은 겨울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책을 읽다가 동력에서 해가 둥시 떠오르는 것을 보고서야 날이 밝았는 줄을 알았다. 아니, 그렇다면 내가 밤새도록 책을 읽었단 말인가? 어째서 내가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밝았을까? 하고 밖을 내다보니 밖엔 하얀 눈이 쌓여있었다. 옳지! 눈에 빛이 창으로 흘러들어 방 안이 밝았었구나! 그때부터 소강소년은 눈이 오는 날이면 그 눈빛을 의지하여 밤새도록 책을 읽었다고 한다. 물론 소강소년도 나중에 어사대부라는 높은 벼슬을 했다. 반디의 불빛과 눈의 빛을 의지해서 공부하여 마침내 높은 벼슬을 지낸 이 두 소년의 이야기로부터 형설지공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김정 heter